수학은 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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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엑셀런스 무슨 뜻입니까? 탁월하다 탁월하다 탁월함이 탁월함의 뜻인데 사람이 탁월하다는 것은 어떤 분야에 한 분야에서 탁월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뭔가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주목받게 되어 있어요 공부해서 1등급만 수학에서 1등급 이상 상위 4% 이상이지 않습니까? 1등급만 하는 애들은 우리는 수학에서 탁월하다 그 분야에서 미쳤다 미친놈들이야 정말 미친듯이 공부하는 놈들입니다 그게 1등급이 되는 거죠 근데 그 탁월함을 선전적으로 갖고 있었을까? 어떤 분야에서 노래를 미친듯이 잘해 탁월해 게임이 안 돼 선전성을 갖고 있었을까? 물론 선전적인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탁월함은요 그 매일매일의 점진적인 아주 작은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부족한 부분을 매일매일 받고 나가면서 내 부족함들을 계속적으로 반성하고 반성하고 받고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발전된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냥 태어날 때 탁월한 게 아니라 이거죠 언제나 보다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의 점진적인 결과이다 이겁니다 펜 라일리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거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? 탁월함은 태어날 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언제나 매일매일 보다 잘하려고 노력하는 자기 자신의 어제보다 오늘 좀 낫고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발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점진적으로 내가 탁월하게 되어가는 겁니다 그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섣부르게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많은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이것을 항상 하신다면 여러분도 탁월하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? 수학 1등급 못할 게 없습니다 아시겠죠? 좋습니다 오늘 배우고